안녕하세요. 저는 멀티콘택코리아의 기술영업팀에 있는 정차욱입니다. 이 회사는 50년 된 다국적 기업으로서 특히 태양광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태양광 커넥터를 만든 MC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회사로서 세계 최초의 태양광 커넥터인 MC3를 시작해서 2002년에 새로 등장한 MC4 커넥터를 생산하여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멀티램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커넥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하이퀄러티 커넥터 시스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통해서 태양광 뿐만 아니라 ESS 같은 특수한 시장에도 저희 커넥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 지금 현재 태양광 커넥터인데 MC4라는 제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 터이고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저희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특수한 점은 여기 보시는 정션 박스인데 이 정션 박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의 뒷면에 붙는 것으로써 TUV 1,500V 그리고 UL 1,000V 인증을 가진 세계 최초로 인증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 커넥터 시스템들은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고객의 요청에 해가지고 100% 모디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커넥터입니다. 특히 배터리 커넥션을 위한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곳에 고객들에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 커스터머로는 삼성과 그 외의 다수 배터리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멀티콘택트는 하이 퀄러티에 특히 대전류가 요구되는 그런 커넥팅 시스템에 많은 종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관련된 관계사분들께서는 저희 회사를 연락하셔서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